XSFM입니다. I, D, W, K 노인들의 삶에 존엄성이 떨어지고 행복이 사라진다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국가가 맞는데 국가는 느리고 재할 일도 바쁘니 언론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할 겁니다. 반년의 시간을 들여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본 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5월 마지막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겨레와 함께합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이 온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지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319회 토요일 순서에서 인사드립니다. XSFM의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최근 프로듀서 유승균이고요. 윤세민 에디터가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하나이글스 선수들이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영광을 못 이겨서 시끄러워서 정신없어서 말을 못했는데요. 지난주 방송의 반응이 좋아서 뜨거워서 감사드립니다. 방송작가 유니온의 집행부 여러분들. 방송작가인데 방송인처럼 잘하시더라고요. 모니터를 해봤는데 목소리도 다 좋으시고 워딩 다 좋으시고 그러니까요. 방송하는 사람들 압구정에서 술자리에서 얼른 옆에서 들어보면 그렇게 상소리를 잘하는데 말이 왜 이렇게 정돈돼서 나왔나 봤더니 다 그분들의 몫이었더군요. 평상시에 말을 이렇게 잘하는 분들이었어요. 모니터를 해보니까 더 놀라게 됐더라고요. 그리고요. 이런 거 어떤 칭찬은 하면 남욕이 되잖아요. 웬만하면 해설 안 되는 칭찬들도 있거든요.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적지 나온 게스트들 중에 분리수거 어떻게 해야 되냐를 자세히 꼬치꼬치 캐물은 유일한 게스트였어요. 게스트가 아니고 직원 포함해서. 7년 만에 최초였습니다. 직원이라고 치죠. 아무렇게나 버리고 가면 제가 궁싱궁싱하면서. 저는 그거 되게 놀랐거든요.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화가 나신 거예요. 왜지라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거기에다 분리수거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물로 씻고 이러면서 내신지에 탓하고 있고 그걸 먼저 물어보신 분은 처음 봤습니다. 최초의 게스트였습니다. 방송국에서 얼마나 생명과 같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정말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말로 듣는 거하고 상관없이요. 매우 반가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반응 좋은 반응 보여주셔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잘나가는 프리랜서를 만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잘나가는 프리랜서? 저렇게 유능하다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잖아요. 근데도 처우가 그러니까 같이 싸우고 계신 거겠죠. 노동문제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3시간 덜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번 주에도 그런 게 조금 있는데요. 이번 주보다는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냥 제도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을 하죠. 고객도 업체도 늘 오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당신의 스트레스를 나누려 노력하겠다는 거죠. 02-2120-2337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먹어 X 다시 찾는 로아스웰 맥주 효모 이걸 왜 뭐 X이 하냐면 내가 X 고민이 많아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맥주 효모가 X 좋다고 해서 X대호랑 해외에서 X파마랑 다 먹어봤는데 근데 왜 자꾸 X라고 말하면 X가 되는 거야 이거? 하여간 먹어봤더니 두피랑 모발에 영향을 주는 맥주 효모 비오틴 셀린이 많아서 그런가 이게 힘이 생기면서 이마선을 따라서 X머리가 올라오고 X지는 느낌이 들고 또 알약이 와서 냄새도 없고 먹기도 편하고 자꾸 삐삐거려서 말을 못하겠네 하여간 이거 먹어 X미나면 느낌이 온다니까 XSFM에서 한번 찾아봐 먹어볼 X 다시 찾는 맥주 효모 로아스웰 최근에 한겨레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입니다 팟캐스트의 주된 청취자는 유튜브의 주된 청취자들보다는 한참 어립니다 그래서 이건 유튜브용으로 아주 제격인 컨텐츠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종이신문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요즘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적기도 하고 너무 글씨가 작죠 어르신들은 80년대나 90년대나 2000년대나 2010년대나 종이신문으로 한겨레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라도 한번 받아볼까 해요 이 시리즈의 최초의 기사는 기자가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기사를 보내주셨잖아요 클릭해서 앞부분을 읽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니라는 것도 있고 이런 취재를 한 기사인데 이런 취재를 하신 분이 계시다니 직접 요양보호사가 되어서 이런 모든 일을 직접 하시다니인데 사실 그런 취재는 종종 있잖아요 그런 기획 취재는 그런데 읽어 내려가면 읽어 내려갈수록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요? 뭐가요? 글씨만 읽고 있는 가슴이 너무 먹먹해요 그건 좀 있죠 제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요양보호사는 키자니아에 가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증을 따야 돼요 공부를 봐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하루만 일해보면 안 됩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그 기간을 다 썼다는 거예요 기자가 그가 쓴 기사의 일부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시작은요 순실 할머니가 5년 동안 누웠던 침대는 금세 깨끗이 치워졌다 작은 체구 탓에 살았을 적에도 할머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던 침대다 지난 한 달 동안 목욕 시간을 제외하고 할머니는 한 번도 침대를 벗어난 적이 없다 기저귀를 차고 누워 전등이 켜지면 눈을 떴고 전등이 꺼지면 눈을 감았다 가끔 머리맡에 손바닥만한 은색 거울을 들여다보는 게 할머니가 하루 중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를 담아 하는 행동이었다 그런 할머니에게 식사 거부는 요양원을 향해 마음을 내보이는 유일한 행위이기도 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5일이 지난 17일 순실 할머니의 장례를 치른 내 딸이 요양원에 찾아왔다 손에는 큰 사과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한동안 할머니 침대를 지켜보던 딸들은 30분 뒤 요양원을 떠났다 머리맡에 놓였던 은색 거울과 할머니가 좋아했던 꽃 모양 진주알 팔찌는 가져가지 않았다 할머니의 유품은 검은 봉지에 담겨 쓰레기통에 버려졌다 204호에 남은 할머니들은 누구도 순실 할머니에 관해 묻지 않았다 우는 사람도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없었다 거실 칠판에 정순실 이름 옆에 적힌 퇴소라는 빨간 글씨만이 할머니의 죽음을 기록했다 2014년 요양원에 입소한 정순실 할머니는 그렇게 죽음으로써 요양원에서 퇴소했다 어떤 감정이 다가오기 전에요 안에 한참 들어가보고 있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글입니다 이 취재를 직접 한 기자를 모셨습니다 한겨레의 권지담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지담 기자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권지담 기자하고 요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에 기자님이 오신 분이 몇 번 있긴 했는데 사람들은 김민아를 기자라고 부르죠 이렇게 진짜 생생하게 기자가 왔구나라고 느껴진 적은 처음이에요 똑바로 해본 PD수처는 PD들 제외해야죠 그분들은 PD니까 방송을 준비하는 그 잠깐 시간 동안 몇 통의 전화를 받고 몇 견의 문제를 해결하고 되게 바쁘셨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한겨레 아까 고백해 주셨어요 한겨레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네 부끄럽게도 아직 1년이 안 됐고요 원래는 SBS CNBC라는 경제방송에 있다가 지난해 7월에 한겨레에 와서 지금 24시팀 사회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오셨다면 이 프로젝트가 거의 처음 맡은 큰 프로젝트에요 그렇습니다 거의 오자마자 개고생을 네 거의 제가 기자인지 요양보호사인지 약간 헷갈릴 정도로 상당 부분을 와서 계속 요양기획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취재 하나를 위해서 작년 9월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2월에 자격증을 타셔서 올해 1월에 취업을 하셨거든요 7월에 한겨레에 입사하셨으니까 사무실 두 달 나오다가 그 다음부터 저쪽에 무간도를 가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봤죠 스파이로 가신 거예요 근데 요양보호사 공부하실 때 공부만 하신 건 아니죠 네 저희가 240시간인데 거기에 실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사이에 회사일도 하셨죠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말한 내용이거든요 노동문제를 고발하면서 본인의 노동문제를 챙기지 못하네요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라 학원에 다니는 동안은 근무에서 배제됐었어요 그리고 취업을 하기 전까지도 주말 근무를 좀 한 것뿐 외에는 학원과 요양기획에 집중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배려를 해줘서 제가 라인에서 보통 사회부 기자는 라인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제외가 됐었습니다 라인 특별한 제보나 숙보 거리와 관계가 먼 일정 지역을 기자 한두 명이 맡아 해당 지역의 기사가 될 만한 일을 취재하는 기자들의 업무 혹은 그 기자들이 일하는 지역을 뜻합니다 사회부, 경찰 담당 기자들에게는 흔히 이런 지역별 라인이 배정되고 이 라인 시스템에 투입되는 기자는 보통 신참이지요 그럼 지망생일 때까지 앞에서 6개월간 요양보호사의 기믹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학원을 제가 기억나는 게 지난해 딱 추석 때부터 시작했어요 추석 네, 그리고 설날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명절과 명절 사이를 반 년이에요 네, 정말 그렇게 보냈고요 학원에서 중년 여성분들이랑 아주머니들이랑 학원을 매일매일 같이 다니다 보니까 반찬도 쌓아도 점심도 먹고 같이 수다도 떨고 이런 과정에서 진짜 기자라는 사실을 가끔 잊을 정도로 푹 빠져서 이걸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나왔을 때 끝나고 나왔을 때 좀 허탈하셨겠어요 네, 아직 사실 끝나지 않아서 허탈한 감정을 아직은 느끼지 못한 아, 이 취재 프로젝트는 아직 안 끝났죠 네, 아직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인데요 네 좀 요양원을 나올 때는 사실 저는 굉장히 아까 읽어주실 때 다시 울컥하긴 했는데 아직도 꿈에 할머니들이 가끔 나올 정도로 그만둘 때 진짜 눈물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기사 내용에 나와 있는 요양보호사의 일과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요양원의 일과죠 네, 그렇죠 아침 6시 기상 및 세수 7시 20분 아침 식사 오전 9시 기저귀 케어 9시 30분 목욕 낮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 20분 기저귀 케어 이런 식이에요, 계속 네, 맞습니다 6시 소등, 저녁 7시 30분 기저귀 교체, 블라블라블라 네 그리고 이게 1분도 안 틀리고 매일같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1분만 빨거나 늦으면요, 호통이 내려와요 누가요? 저희 요양보호사들 중에 고참 선배들이 있잖아요, 선배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급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아니야, 아직 5시 10분이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9분도 안 됩니다 8분도 안 되고요, 11분도 안 돼요 정말 칼같이 군대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군대라면 이렇지 않을까? 정말 이렇지 않을까 느껴질 정도로 그런 게 칼같이 이 시간들이 정말 지켜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게 지켜져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느껴지면 다 같이 밀려요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이라면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일인가요? 사실 여기에 적혀 있는 거는 제가 핵심적인 거를 기사에 적은 거지 이 아침,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에 출근해서 기저귀 케어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욕 사이에 어떤 일이 있냐면 기저귀를 갈고 와서 이제 목욕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어르신 옷을 벗기고 침대 시트를 갈고 육장 매트를 또 깔고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히고 다시 목욕탕에 모시고 가서 시키고 그 사이에 다시 오면 손발터블 깎고 면도를 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이 지금 9시부터 사실은 거의 1시간, 80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굵직하게 적은 거지 이 사이에는 요양보호사들이 계속 뭔가를 해야 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어쨌든 사람을 케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작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한 분이 쓰러지거나 만약에 토를 하면 이게 모든 일정이 또 무너지거든요 싫다고 하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말 1분 1초가 생명처럼 지켜져야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있습니다 기획기사는요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라고 검색하셔도 볼 수 있고요 더 간단하게는 돌봄 ORG라고 검색하셔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가를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하셨어요 돌봄이 아니라 처치다 네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거의 한 문장이 요양원이 어떤지를 보여준 대표 저도 문장이라고 꼽고 싶은데요 저도 처음엔 돌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어요 나는 정말 노인들에게 잘해야지 정말 좋은 케어를 해줘야지 했지만 나 옛날에 PC방 알바 해봤는데 사람들이 나 되게 친절하다고 좋아했어 네, 정말요? 그 정도 생각으로 들어갔다면 아,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거는 현실은 너무나 전쟁터같이 달라고요 정말 한 명에서 여덟 명, 아홉 명을 이런 식의 케어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제가 정성을 담아서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하면 일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빨리빨리 다음 일, 다음 일, 다음 일 이렇게 하다 보면 퇴근 시간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르신이 가실 때가 돼서 흔히 말해 오늘 일을 할 때가 돼서 돌봐야 될 일이 생깁니다 전통적으로는 며느리들 많이 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우리 어릴 때 보면 보게 되잖아요 네 어르신 한두 분 건사하는데도 하루 종일이 후딱 간단 말이에요 그럼요, 네 사실 따라서 처치하듯 빨리빨리 하고 지나가야 되는 스킬을 익혀야 되는군요, 가자마자 저는 처음에 정말 많이 혼난 게 고참 선배들한테, 외양보호사한테 청소를 저는 꼼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닥부터 해서 엎드려서 하고 이랬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이틀 걸려 그래서 막 스킬을 알려주시고 이거는 하나일 예고요 밥을 먹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 기사에 있는데 밥에 국을 말아서 혹은 양손에 장갑을 껴서 주먹밥처럼 말아가지고 양쪽을 챙기는 한 분에 양쪽을요? 네 한 번에 두 분을 밥을 먹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방이 여러 개인데 요양보호사는 두 명, 세 명이서 봐야 해요 그런데 혼자 식사를 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뛰어다니면서 정말 밥을 드려야 되고 제가 혼자 있어서 양쪽 침대에 계시는 두 분의 밥을 한 입 먹이고 이쪽 가서 한 입 먹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게 그러고 싶지 않지만 밥을 씹기도 전에 또 다른 밥을 제가 밀어넣을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 제 기사에도 있는데 그렇게 좀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게 좀 안타깝긴 했습니다 저희는 노동 문제를 얘기하면서 주로 얘기하다 보면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구도로 되기도 하고 사용자와 노동자의 구도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현상에서는 두 명의 인간이 함께 눈에 밟히는 현장이네요 그 표현이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정말 저도 자괴감이 들면서도 그런 자괴감이 들 시간이 없어져요 정말 몸이 바쁘면 머리가 편안해진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해치워야 된다는 표현이 잘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돌봄의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한 숟갈 들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씹어 넘기는데 10초가 걸릴 때도 있고 11초가 걸릴 때도 있고 맛있으면 15초가 걸리기도 하고 그건 그리고 이가 좋은 우리 얘기잖아요 네, 30초가 걸리기도 하고 근데 이걸 당장 처리해야 되는 요양보호사는 다음 한 숟갈을 떠주는 데까지 8.5초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8.5초보다 더 짧은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고백하는 자리 같은데 최대한 밥 위에 반찬을 꾹꾹 눌러 담아서 가장 크게 어르신 입에 밀어넣고 밀어넣네요 사실 그렇게 밀어넣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드리고 바로 옆에도 이제 주먹밥을 말아가지고 또 입에 넣고 그렇게 해서 두부는 끝내고 또 다른 방에 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보통 인간이 존엄을 존중받으면서 밥을 먹는 식사를 먹는 행위를 상상할 수 없군요 식단을 선택할 권리도 없고요 사실 그분이 말도 잘 못해요 어르신들이 치매 노인은 그러니까 두부를 싫어하는지 시금치를 사실 알 수 없죠 저희는 일단 여기 있는 밥을 제 시간 안에 드리는 것 이 시의 요양보호사의 목표고 그걸 해결하는 게 저희 일인 거죠 그 하나 말고는 지금 해결할 겨를이 없는 거고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여기 일가표를 읽어주셨지만 어르신들이 사실 하루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기저귀를 갈아주고 누군가가 목욕을 시켜주고 목욕도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사실은 식사시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따지면 노인분들에게는 가장 오늘 하루 중에서 뭔가 의미 있게 내가 보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어요 그렇죠 식사라는 건 그리고 원래 그런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눈을 맞추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데 모든 존재에게 그렇죠 그 시간마저도 사실은 5분에서 10분 내로 처리가 되는 부분은 사실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고 죄송한 마음이 지금도 큽니다 적은 사람이 하면 놀이나 삶이 되는데 대상이 많아지면 공장도가 되는군요 네 사실 제가 감옥이라는 표현의 기사에도 쓰긴 썼는데 참 수용소 같다라는 생각을 그런 점에서는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볼 수 있게 도와드렸다는 이유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크게 받으셨다라는 얘기는 앞뒤 파악을 안 하고 들으면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저도 들어가기 전에는 그랬어요 제 화장실에서 대변을 놓느니 이렇게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요양원에 가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어 일주일간 있던 변비가 오늘 해결됐다 그 정도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 화장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한테 고맙다고 감사할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뽀뽀하거나 울기 직전까지 가진 않죠 그런 반응을 받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때 일한 지 얼마 며칠 안 됐을 때여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가 워낙 심하신 분인데 제가 기사에 있는 혜자 할머니로 썼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 달라 기저귀를 제가 두세 겹씩 찬다고도 기사에 써 있어요 하루 종일 두세 겹씩 기저귀를 빡빡하게 차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모르니까 거동을 하실 수 있거든요 잡아드리면 화장실에 데려갔죠 그래서 이제 안 쳐드렸는데 너무 시원하게 대변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잘됐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게 평생 소원이었다라고 하시면서 그 치매에 걸린 분이 그때는 정신도 또렷해지셔가지고 막 손등 볼 뽀뽀를 연신에 대면서 너무나 감사 고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도 안 해준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 뒤로 기사는 있는데 요양보호사 선생님한테 혼났죠 왜 기저귀 찬 노인을 사람도 부족한데 요양화단실 데려가서 시간을 그렇죠 시간 문제겠죠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2월 6일 설날 휴무였어요 근데 그때 2명이서 18명을 봤거든요 설날요 근데 설날은 가족들이 또 오느라 정신이 없는 날임에도 플러스 이제 사람이 2명밖에 없는데 제가 그렇게 한 분을 대변을 루키오에서 잡고 있다 보면 나머지 한 분이 모든 상황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그때도 제가 어르신을 닦아드리고 뭐 이런 과정에서 변기까지 막히는 바람에 기존에 싸셨던 대변을 닦고 그 다음에 또 변기를 치우고 변기를 뚫고 또 거둥이 불편하신 노인을 방까지 데려다 드리는데 거의 20분 이상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갔었냐 뭐하냐 그러게 내가 왜 그분을 기저귀 자신 분을 굳이 화장실에 데려가냐라고 핀잔을 들었죠 이건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서 코멘트 할 수가 없네요 옆에 분한테 어마어마하게 과중한 일을 20분 동안 드리게 된 셈이네요 그렇죠 할머니 한 분 소원 들어드리다가 네 근데 한 명이 또 주방일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 18명의 노인을 계속 언제 낙상이 일어나고 언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봐야 하는 요양보호사 입장으로서는 제가 한 분의 대변을 이미 기저귀를 차서 그냥 갈면 되는 일을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변기에 데려가서 대변을 보게 하고 다시 와서 기저귀를 또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 일을 하게 된 거니까 한 30분 쓴 거예요 한 번 그 일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저도 어쨌든 몸이 늙을 거 아닙니까 제가 요양원에 있다고 하면 화장실에 가서 앉기만 하면 나는 변을 볼 수 있는데 나를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그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기저귀를 차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힌트가 나왔죠 어르신들한테 가장 무섭고 흔한 사고가 낙상인데 낙상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고 조용히 일어나고 일어나면 반응을 시끄럽게 못합니다 노인들이 그러면 금방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으니까 청취자분들은 이해하셨을 거예요 존엄의 일부를 빼앗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저는 먹고 싸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인간의 삶에서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면서도 이미 묻어있는 대변에 닿고 싸고 계신 거를 또 닿고 바지랑 다리에 묻은 걸 또 닿고 변기를 뚫고 와서 또 기저귀를 갈고 바지를 갈아입히는 이 과정을 요양보호사들이 감내할 수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한 분만 또 도와드린 거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노인분이 요양원에 계신 노인분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려면 1대1밖에 없는 거네요 방법이 적어도 이 박해자 할머니처럼 보행기가 있어야지 보행이 완전히 자립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죠 처음 다 끝까지 누군가 지켜봐야 합니다 아까 귀저귀 얘기하셨어요 제가 또 이해 못하기엔 잘 모르는 분야가 이거예요 귀저귀를 두세 겹을 해야 되신다 이 이유도 결국 자주 돌봐드릴 한 분을 집중적으로 돌봐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는 성기라는 표현을 써도 괜찮죠 성기가 앞쪽에 있다 보니까 대변을 보시지 않고 소변만 볼 경우에는 이 큰 패드는 갈지 않아요 전체 큰 기저귀 대기저귀가 있고 1자형 기저귀를 대고 성기 부분에 기저귀를 한 번 더 말아서 저희가 입히거든요 만약에 소변만 볼 경우에는 굳이 대기저귀와 1자형 기저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딱 그 성기 부분에 있는 1자형 기저귀만 빼서 갈면 수월하겠죠 사실 왜냐면 이게 뻣뻣한 노인을 저희가 기저귀를 갈아주려면 옆으로 눕힌 다음에 그거를 또 빼서 집어넣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힘들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소변함 봤을 때는 그것만 빼고 갈면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처치 효율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기는 5kg, 6kg지만 어르신들은 크잖아요 180이 넘는 어르신은 진짜 3명, 4명이 달라붙어서 해도 힘들어요 근데 욕창 부분이 그래서 생기는 건데 그래서 맞아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예요 기저귀를 해야 되는 사람은 오래 안 갈면 욕창이 옵니다 그렇죠 욕창이 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제가 이랬던 게 겨울이었는데도 그랬는데 올 수밖에 없다 바람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한 겹을 싸도 아이들도 짓물러서 파우더를 바라잖아요 엉덩이에 근데 이걸 세 겹이나 이렇게 계속 싸고 있는데 기저귀를 보시면 하루에 지금 오후에는 두 번 갈아요 오전 9시에 갈고 2시 20분에 갈고 그러니까 이 두 번뿐입니다 기회가 그 어떤 연예인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기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욕창이 두 개 있더라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욕창이라는 게 그리고 병원에서도 욕창 관리는 매뉴얼화 돼가지고 간호사한테 굉장히 큰 짐이거든요 왜냐면 언제 생길 줄 모르는 거고 아무리 관리를 해도 생기는 부분이라서 그렇죠 근데 이 기저귀 부분에서 욕창이 생기는 거는 병원보다 훨씬 큰 애로네요 그러니까 계속 누군가가 자세를 변경해줘야 돼요 체위를 변경한다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그걸 아까 똑같이 화장실 문제랑 18명을 2명이서 어떻게 계속 실시간으로 몸을 세일을 바꿔주겠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욕창 관리는 굉장히 많은 인력이 전문화된 매뉴얼대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요양원에서 그게 지켜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의 헌신과 공사정신이 필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누가 더 그냥 애정을 더 쏟아서 자기 쉬는 시간이나 일의 강도를 높여서 할 것이냐의 문제 자꾸 이 얘기를 오래 하나? 2시 20분 오후에 기저귀를 갈아 드리면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찬스가 없어요? 중간에 밤에 한 분 있긴 해요 밤 11시 20분 죄송합니다 아니요 주간보호자들이 제가 근무할 동안은 딱 두 번이긴 했는데요 어쨌든 9시에 케어하고 2시 20분도 생각해보면 저희가 그런 거죠 9시에 화장실 갔는데 그 2시 20분에 그 다음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5분이라도 더 늦게 싸거나 할 경우에는 몇 시간을 계속 그 찝찝한 상태로 대변의 눈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 이거는 대변이 있어도 이때밖에 교체가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럼요 그럼요 저는 그냥 교체한다는 건 줄 알았어요 대변이 대변을 보시면 또 교체하고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대변을 보셔도 이때밖에 기저귀를 교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기저귀를 뜯어서 대변을 벽에 밟으시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라면 전자를 선택하겠네요 그래서 예측을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저희가 용변 얘기를 오래 드렸던 이유가 식사하는 거하고 더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해결 문제인데 이게 되게 여러분을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관리해야 되는 이유로 게다가 그 일도 그냥 시간 정해서 하는 간단한 일들도 말이 간단하지 엄청나게 힘드니까 지금 시간 정해서 하는 일들도 이렇게 힘든데 욕구가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해결해주면 절대로 요양보호는 불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요 이 치매 노인분들은 자기가 찝찝한 상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해요 중증치매는 그렇죠 치매 얘기 나와서 말씀인데 기사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입소 어르신의 90%가 치매다 그런데 치매라는 게 보통 오는 데까지 오래 걸리고요 온 다음에도 단계가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발현되는 스타일이 그런데 70, 80대 노인이 돼서 중증치매가 오면 돌볼 시간이 별로 없으면 돌보는 사람도 그렇고 돌보면 받으시는 어르신도 그렇고 되게 위험한데요 위험하기도 하고 치매 어르신은 한 분 모시는 것도 지옥인데 그냥 자기 생활이 없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온 가족이 붙어도 역부족이죠 가정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를 전혀 예측 못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계속 누가 옆에서 붙어서 지켜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치매 돌봄 국가제를 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치매 환자들에 대해서는 뾰족한 대책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가장 큰 문제는 치매 관련해서 이 치매 환자랑 정신이 멀쩡하신 분도 있잖아요 인지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같은 방에 노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대변을 바르거나 대변을 싼지 오르 냄새가 나요 하지만 그 방에 있는 정신이 멀쩡한 분은 그걸 견뎌야 하는 거죠 같은 방에 있다는 이유로요 그걸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다 현장에 올해 요양원을 운영하신 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개인실을 써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 10만 원을 한 달에 입소자가 더 부담해야 해요 근데 인지가 있는 분이 10만 원을 더 낸다 그건 사실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벽으로 칸막이를 쳐서 구분을 하면 좋지만 소방법으로 또 막아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요양원은 칸막이는 소방법에 때문에 쓸 수 없다 그러니까요 정말 바쁘고 정말 어쩔 수 없다는 걸 다 알았는데 결국은 어르신들의 존엄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현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요 네 이거 보호사분들한테 인터뷰만 해가지고 들었으면 이렇게까지 다가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요? 네 그렇죠 저도 그냥 기사를 읽고 사전 취재했을 때랑은 정말 현장에서는 저도 모르게 아까 말했지만 처치를 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 그러면 옆에 보호사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네 한 명의 보호사가 갑자기 인간적이 되고 감성적이 돼가지고 어르신 한 번 다 챙겨드리고 막 이거 저 다 해드리고 얘기 다 들어드리고 효도가 괜히 어려운 게 아니라고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정말 치매는 학대 폭력이나 그런 부분으로 발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침을 맞기도 했고 침을 맞거나 정말 제가 맞거나 꼬집힘을 당하기도 했고요 주로 뭐 치매노인 분들이셨나요? 침을 뱉거나 하신 분들은 네 당연히 치매고 힘이 치매노인이 갑자기 힘이 세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맞아요 일반인들도 컨트롤할 수 없을 정도로 세지거든요 그럴 때 만약에 그걸 꼬집거나 뭐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침을 뱉으면 정말 저희 요양보호사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것들도 네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정도가 인트로라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세상이 있고 우리 중에 상당수는 이 세상을 거치게 될 겁니다 네 이거는 진짜로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은 다음 주 토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지루성 두피염이라 가렸고요 머릿결은 푸석푸석하니 엉겨붙어요 게다가 이젠 머리카락까지 많이 빠지니까 너무 불안한 거 있죠 샴푸 아무거나 쓸 때는 이미 진한 것 같고 좋다는 거 많이 써봤는데 글쎄요 뭐 없을까요?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요 구스베리 추출물로 모근을 더 건강하게 자연유래 성분으로 자극 없는 세정력 뛰어난 보습 효과와 영양 공급까지 빅그린 이젠 탈모 샴푸도 빅그린 헤어로스 샴푸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현장에 6개월간 잠입해 계셨던 권지담 기자와 함께 요양보호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은 오늘 시간은 요양보호시설에 어르신들이 받게 되는 대접과 어르신들의 일상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기사에서 두 번째 연락 세 번째 기사에 만나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별명이 엘사인 할머니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할머니 얘기를 좀 드리면 제가 일했던 요양원에 27분의 어르신이 있었는데요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서요 잠깐만요 권 기자님이 일하시는 동안 돌아가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두 분이 제가 일하는 동안 돌아가셨어요 두 달 일하셨나요? 한 달 일하셨나요? 한 달이죠 한 달인데 27분의 어르신 중에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사실 그것만도 죽음의 문제 앞에 다다르면 침해가 있든 없든 심란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들 저는 제가 보게 될 줄 몰랐어요 한 달 사이에 사실은요 근데 아까 읽어주셨잖아요 순실 할머니 침대 이야기요 그 직접 돌보신 분? 그럼요 제가 직접 돌봤죠 이 딸들이 오신 날도 제가 있었고요 근데 정말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아침에 출근했는데 새벽에 돌아가셨다 저는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라고 하고 있는데 옆에를 본 순간 모두 다 덤덤하신 거죠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일은 특이한 일은 아니다 죽음이 가볍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만큼 죽음의 문턱에서 일하는 분들이 의향보호사인 거죠 이게 정말 큰 사건이라기보다는 언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데 당장 내일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죠 병원이나 특히나 병원 장례식장 이런 곳에서 옆에서 보고 있을 때 죽음을 가까이서 봤을 때 그 죽음이 슬픈 이유는 사회가 그 죽음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보고 있으면 되게 슬프단 말이에요 나도 언젠가 저 과정을 거칠 테니까 말 그대로 컨베이오 벨트를 거칠 테니까 근데 병원이랑은 상대도 안 될 것 같아요 오랜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죠 이분이 104세셨거든요 이 순실할머님이 굉장히 오래 이 전에는 얼마 계셨는지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계셨겠죠 그리고 하지만 나갈 때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치워진다라는 점이 저는 마음이 굉장히 아팠고요 그런데 그거에 마음 아파하면 요양보호사는 못하겠네요 처음에 제가 면접 볼 때도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20대이긴 했으니까 밤에 돌아가실 때 무서워서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 저는 그래도 아침 이분이 새벽 6시 50분에 돌아가셔서 제가 아침 출근했을 때 회의 때 조회가 됐지만 새벽에 밤에 돌보시다가 정말 그 임종을 보는 분들은 그게 무서워서 도망가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보는 분은 99% 요양보호사네요 당연하죠 무조건이죠 왜냐하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원장은 야간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저도 돌아가신 뒤에 그분이 이미 나가신 상태로 그냥 침대만 빈침대만 봤지만 정말 돌아가시는 그 상황 임종을 제가 본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그냥 일하시는 분하고 또 다른 점은요 매일 피부를 부딪히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기저귀를 갈고 얼굴을 맞대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래서 이 돌봄 노동은 그냥 서비스 집과는 전 되게 다르게 구분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그런 사망에 대한 느낌은 또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생한 삶의 마지막 과정을 병원은 며칠에서 몇 달을 보는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은 몇 년 동안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이 순실 할머니는 5년 간 계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보호사님들도 보호사님들인데 어르신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개인실이 아니잖아요 개인실은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냄새도 알아요 서로 인재 제가 또 기사에서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 그거였어요 배변 색깔까지 닮아진다 생활이 일정해버리니까 공장도로 그걸 서로 다 아는 분들이 어느 날 가신다 몇 년 동안 버시다가 그러면 받는 스트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까 인지가 좀 있으신 분들 저분이 돌아가셨다라는 걸 아는 분들은 저기 이제 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말씀하신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만 엘사 할머니라는 분 네 엘사 할머니라는 얘기라고 있었죠 스트레스의 사례를 얘기할 때 꺼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오래 계셨는데요 기초수급자셨어요 기초수급생활자 네 기초수급자는 정부가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모두 100% 지급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이 할머니가 웃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한 달 동안 다른 할머니들은 그래도 아까 뽀뽀를 한다던가 좋다 싫다 이런 표현을 하시긴 하거든요 아무리 침해가 있어도 근데 거의 감정이나 표정이 없으셨고 그래서 되게 날카롭고 차갑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별명을 지어드렸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 마지막 날 네 그러시던 분이라서 요양보사들 말도 안 건네요 이분한테는 왜냐하면 괜히 건넸다가 잔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그냥 차가우신 게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거나 말 걸어야 하는 상황이면 승질내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무서웠던 게 제가 막내잖아요 신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인지가 굉장히 쫓아졌어요 아까 90%가 침해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엔 거의 10% 중에 그냥 한 분 정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저렇게 해야 된다 물병이 미지근하다 국이 뭐 국에 건더기가 많다 이런 잔소리를 저한테 엄청 하셨거든요 저보다 오래 계셨으니까 당연히 요양원의 생태일을 잘 아시겠으니까 당연히 듣지만 그게 저도 되게 날카롭고 무서워서 저도 굳이 가서 옆에 앉아서 사실은 이런저런 말씀을 못 건넸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인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인사를 제가 안 했었나 봐요 할머니한테 안녕하세요 어르신 그런데 갑자기 다른 요양부 선생님한테 저 요양사가 저 선생님이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인사 좀 하라고 시켜 뭔가 이상하다 인사했는데 어르신 제가 인사 드렸잖아요 이러니까 됐어 짜증을 내시길래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깨갱하고 지내다가 제가 화장실 문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쾅 닫았나 봐요 바람도 불었고 이제 그때 뭔가 저 요양보호사가 뭔가 자기한테 나한테 화가 났나? 제가 집에 가려고 하니까 슬쩍 부르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잠깐 와보라고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아까 화났어? 갑자기 다정한 말투로 그런 목소리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인사를 좀 잘해줘 그래서 인사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러시니까 아니야 인사라도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인사만 좀 해줘 인사만 좀 해줘 그리고 우리 앞으로 잘 지내야 하잖아 그러니까 잘 지내보자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인사만 좀 해줘 라고 하는데 약간 눈물을 글썽이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이 얼음 공주가 눈물이 저도 아차 싶었던 게 사실은 감정이 잘 없고 표현을 잘 안 하시니까 저도 행동을 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신경을 잘 못 썼거나 다른 애만에 더 신경을 썼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그렇게 딱딱하게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가 자기 삶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또 아셨을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분도 연약하고 눈물 많은 그냥 노인이구나 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일례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시면 현재 자녀는 없으시겠네요 아니요 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제가 있는 동안 한 번도 보지는 못했고요 제가 기사에서 까칠한 노인분들 특히 독립심이 강하고 자리심이 강한 분들 두 분을 소개했는데 두 분 공통점이 첫째는 올해 있었다는 점 요양원의 그리고 두 번째는 기초수급자라는 점이었는데요 놀라게도 이 두 분은 인지가 가장 뛰어난 분들이기도 했어요 뭔지 알겠어요 이걸 제가 단언하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요양원에 오는 분들은 누가 보내고 싶겠어요 사실 자식분들도 돌보다가 혹은 어디에 맡겼다가 방문 요양을 쓰다가 해도 해도 안 될 지경이 오니까 사실 저는 요양원에 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한계가 오는 시점이 분명히 오니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 자기 삶이 유지가 안 된다거나 또 돈벌이를 해야 되잖아요 자기 엄마가 치매예요 그럼 밥을 드리고 생활비를 해야 되는데 계속 매어 있으면 못하니까 근데 인지가 뚜렷하신 분들이고 거동이 있는 분들이 왜 여기를 왔을까 생각해보면 이건 저의 추측이지만 돌볼 자식이 없거나 자식들이 더 이상 찾아보지 않거나 이런 분들인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대우를 본의 아니게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는 까칠해지는 게 오히려 인지가 또렷하다는 증거도 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표현을 못하니까요 그건 뭐 치매가 우려될 때는 좋은 신호일 수도 있지만 그냥 보통의 정신건강을 생각하면 이런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이동 스트레스 증후군 아 네 네 이 엘사 할머니가 그런 걸 겪고 있는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주셨는데 이게 뭔데요? 그러니까 이 엘사 할머니랑 아까 한 분 더 기초수급자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기초수급자는 정부에서 돈이 100% 나오잖아요 제가 했던 요양원에서도 한 할머니 한 분을 계속 왔다 갔다 이동시키는 거예요 입소자 수를 맞추기 위해서 어머 그게 뭐야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일했던 요양원의 원장은 3개의 요양원을 운영했는데요 이게 요양원 모든 요양원의 수급비는 입소자 노인의 수를 결정돼요 요양보사 숫자도 입소금도 비도 그러니까 이 분이 가족들이 잘 안 오고 기초수급자라는 이유로 요양보사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저분을 자꾸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데리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간 다음에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그분이 왜 다른 데로 가고 싶겠어요 근데 자꾸 그렇게 이동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분명히 저는 이런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놀랍지 않은 이야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숫자를 숫자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되는 거는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맞는 당연한 거긴 한데 현장에서는 이걸 맞추느라 또 숫자로 생각하다 보면 쉽게 말해 돌리기도 할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정말 요양보사 선생님들이 그냥 가깝게 가족들이 없거나 잘 안 오거나 문제 제기를 잘 안 하는 분들 그렇죠 를 보내는 거다 네 왜냐면 사실 그 왔다 갔다 이동시켰던 분은 인지가 뚜렷뿐만 아니라 저희 요양원을 회장님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친화력도 좋고 모든 어르신들이 막 챙겨요 아침 운동해야지 똥 쌌어? 이렇게 그런 분을 굳이 다른 요양원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거기 아는 사람도 없죠 공간도 새로죠 사실 저희가 이사만 해도 적응하는 데 한참 걸리는데 회사만 바꿔도 그럼요 이 삶의 공간이 하루 종일 또 있는 곳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시킨다는 게 이분의 또 의지와 상관없이요 그건 정말 저는 정말 큰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관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아까도 뭐 살짝 비춰졌는데요 그럼 가족들을 자주 만나거나 자주 통화하거나 할 수 있는 어르신도 많이 보기 힘드셨겠네요 그 요양원에서는 우선 전화기가 있는 분이 일단 두 분밖에 제가 본 건 없었어요 27분 중이에요 27분 중에 10%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화 벨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는 용인 거겠죠 그래서 자식들은 먼저 전화하지 않는다 거는 용이겠습니까 전화가 오지 않는 것일 뿐이겠죠 아 받는 용은 있죠 전화라는 게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물론 저는 한 번도 벨소리를 듣지 못했고 제 기사에 나오는 그 전화기 방전된 할머니 사례 같은 경우도 항상 일어나면 전화기를 찾아요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저희 모두가 뛰어들어서 찾아야 해요 하지만 전화 벨소리는 울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 전화기라는 건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잖아요 요양원은 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화기만이 유일하게 바꿀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거예요 당연합니다 근데 왜 두 분밖에 안 가지고 계세요 자식들이 안 준 거죠 일단 치매가 9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밥도 혼자 못 드시는 분들은 사실 전화기를 사용하실 줄을 잘 모르죠 이 방전된 할머니도 사실상 전화기를 어떻게 쓸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하셨을 정도니까요 단축번호를 가족들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누를 줄을 모르니까 계속 최근 통화만 계속 누르니까 최근 아들만 계속 연락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아들한테 연락을 바꿔줘서 제 아들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아드님이라 아 혹시 이분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냐 이분이 오실이라고 하시던데 아 저희 딴 딸인데 3번은 누르시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분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은 통화목록에 그게 분이 딸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하니까 계속 아들한테 걸고 제가 다시 연락을 눌러서야만 연결이 됐어요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전화기가 꺼져 있길래 저는 이게 얼마나 할머니에게 중요한지 아니까 근데 또 잘 몰랐던 거죠 현실을 제가 충전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충전이 어딨냐 유영부 선생님들한테 했더니 충전이 없다 아 그러면 제가 같은 단전니까 제 걸로 할게요 가져올게요 이러니까 그냥 두시라고 왜요? 가족들이 알아서 제 때 되면 충전해준다 물어보고 우리가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자주 전화하는 것도 가족들이 사실 좋아하지 않을 거다 가족이 충전해준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가족이 방문을 자주 하지 않지 않나요? 보통? 특정 어르신만 자주 왔어요 특정 어르신 특히 아들 방문이 많았고요 아니면 며느리 두 분이 왔는데 한 3명 정도가 그래도 자주 왔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입사한 젊은 안 되신 분들이 주로 많이 오기도 했고 세 분이면 10%예요 나머지는? 나머지는요 제가 설날 때 보고는 사실은 크게 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도 유영원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당뇨가 나중에 심해지셔가지고 가정에서 위험한 일이 한 3번 있는 다음에 집 근처에 유영원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일 가셨거든요 이틀이 한 번 그래도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면은 효자 아들이라고 온 요양원 할머니들이 저도 몇 번 따라갔으니까요 전국에서 아마 가장 효자이실 것 같은데 매일 가신 거면 그래가지고 가면은 온 요양원 할머니들이랑 다 할머니들이 다 효자 들어왔다 효자 들어왔다고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랬어요 두 분 아드님이 자주 오셨거든요 다들 그 아들 아드님을 알고 근데 사실 부럽지만 부러운 티를 내지 않거나 부러운 티를 어떻게 내요 내면 내가 더 쓸쓸해지잖아 그래서 아까 이 엘살머니도 그런 점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승질도 내고 말지 감정이 자꾸 무뎌지고 맞아요 두꺼워지는 거예요 심장 벽이 감정을 무뎌지지 않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도 꼬툴리도 잡아가지고 승질도 내고 그건 사실 요양원까지 아니고 우리들 부모님도 그런 식으로 소통하려고 하시잖아요 가족을 심각하게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까 그 변기를 제가 모셔다드렸던 똥은 시원하게 녹해드렸던 혜자 할머니가 대표적이었는데 기자님을 며느리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손자 며느리 손자 며느리 나이가 아흥이 넘으시니까 그냥 아우 너가 내 손자 며느리였구나 내가 몰라봤다 미안하다 그러니까 매일매 패턴이 스토리가 달라져요 뭐 오늘은 그래 우리 아들하고 몇 살 차이였지 뭐 우리 손자랑은 잘 지내지 처음부터 너가 마음에 들었다 처음엔 이게 뭐지 처음엔 손부라는 표현을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손부 어려운 단어죠 네 잘 듣기 어려운 단어로 네 사실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 젊은 아가씨라 손자 며느리라고 하나 보다 네 그래서 어떨 때는 아줌마라고 불렀다가 어떨 때는 손부라고 했다가 근데 한 번은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러니까 매일 환각등세가 심하셔가지고 아 손 우리 손자가 왔다 찾으러 같이 가자라고 계속 나가자고 하세요 안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근데 계속 그러시면 일단 나가야 돼요 손부 잡고 방 방구로 아 그것까지 또 해드려야 돼 아 그럼요 계속 그러면 네 못 만나게 한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어 그리고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은 나오시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낙상되느니 저희 그냥 한 번 모시고 나갔다 오는 게 나아요 낙상은 피해야죠 그래서 그분이 약간 또 낙상 위험이 좀 있는 분이셔서 데리고 이분은 207호인데 201호까지 꽤 길어요 네 갔어요 아 갔느라 가자 가자 갔는데 갑자기 그 201호 문을 열더니 아들이냐 딸이냐 무슨 말이지 그냥 아들이에요 했더니 아휴 고맙다 아들 낳아줘서 고맙다 무슨 상황인지 알겠어요 근데 막 그 보행기를 막 흔들고 펄쩍펄쩍 뛰시면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아들 낳았던 상황을 생각하신 거 떠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먹먹했던 아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되게 먹먹하네요 네 그래서 먹먹해 하면 안 돼요 먹먹해 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 방송 진행도 못할 뿐더러 아 그렇죠 녹음하는 게 다 시간 걸릴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가족은 우리도 울다가 저희 셋 중에서 유일하게 유피디만 제정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정신이 항상 상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계속 지금 난 연쇄살인범 연쇄살인범이야 이러면서 감정이입하고 있어요 난 아무것도 슬프지 않아 이러면서 아 그리고 가족 그리워주는 하나는 얘는 간단한 거는 저희가 요양보사들 트로트를 오후에 프로그램이 따로 없으면은 그냥 불러드리는데 아 진짜 일 많네 눈물 젖은 저희 춤도 추고요 네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눈물 젖은 두방강 노래 아 잃어버린 30년 아시나요 노래? 네 아시는군요 모르는 사람은 나이를 좀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작년까지 20대 줬다면서요 어느 순간은 감정이 없어야 되고 어느 순간은 감정을 끝까지 끌어올려야 되네요 그러게 그러게 장난 아닙니다 노래를 뭐 몇 번이나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쭙 그 노래 그덕분에 트로트를 많이 알기도 했는데 그 노래를 중간에 어머니 아버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요양보호사가 부르면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렇죠 그 감정이 없는 분들도 그냥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구절에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치매 걸린다고 해서 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죽음이 다가올수록 더 그렇게 환각과 환청 그리고 가족의 그리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명절이 되면 만나러 오게 할 겁니다 우리나라는 또 그런 게 있죠 대명절 산업해야 된다는 네 요양보호사의 명절 분위기는 어때요 전 제가 명절 첫날부터 일했거든요 2월 4일부터 4, 5, 6일 내리 3일이 일했습니다 아 명절 모습을 처음 보셨군요 첫 모습이 명절이었군요 네 첫 출근이 제가 일부러 사실은 설에 꼭 보고 싶어서 설 풍경을 그때 맞춰서 취업을 어떻게든 부단히 하려고 한 것도 있는데 산업 스파이인 건 맞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 요양원에서는 기자분이신 걸 알고 지금요 원래 일하실 때 당연히 처음에 몰라야지 절대 모르죠 아마 지금도 원장은 모르는 것 같아요 전화 안 하시는 것보다 다행입니다 진짜 약간 다행인 면도 있는데 네 서울 얘기하고 있었죠 네 서울 서울 서울이 되기 전부터 제가 서울 직전에 인천에서 잠깐 3일 일했어요 아까 한 원장이 3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같은 이유인 게 한 요양원에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가 부족하니까 보호사도 숫자 맞춰서 돌렸군요 저를 3일만 일찍 나와줄 수 있냐고 인천요양원에 먼저 제가 취업한 곳은 부천이지만 3일 먼저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할머니들은 시작돼요 내 목욕 날짜가 언제야 나 씻고 아들 집에 가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자기 목욕이 무슨 요일이냐고 바쁘시군요 며칠이냐고 그만큼 설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며칠 전부터 계속 세요 매일 물어봐요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모든 분들을 설 전에 씻겨드릴 수가 없네요 당연하죠 아 그러네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모든 분들이 설 전에 씻기를 원하시는데 네 다행히 그분이 설 전날 목욕 있는 거예요 네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평상시엔 내가 냄새가 나도 된다는 거죠 사실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안 쓰나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모습을 자기 가족한테 보여주고 싶을까요 사실 아무리 자식들이 보냈지만 저는 자식들 앞에서 만큼은 그래도 온전한 모습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싶은 건 노인들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요 부모님한테 옷 사드리면 높은 확률로 부모님은 그 옷을 명절에 처음 입으시거든요 아 아끼죠 아껴놓으시죠 그래서 어쨌든 설 전부터 그렇게 목 빠지게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설 당일은 저희는 정신이 없긴 없는데요 다 오는 만큼 안 오시는 분들의 분의 소외감은 배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겠죠 모두가 오잖아요 대부분 네 근데 방을 또 같이 쓰잖아요 네 생각해보세요 저는 옆에 할머니 가족이 막 대가족이 와요 손자 손녀가 오는 곳도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제사가 끝나면 다 같이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오래 있지는 잘 않으셨는데 뭐 그래도 앉아 있는데 옆에 자기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할머니는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내셨대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지 오는데 딸은 못 와요 네 아시죠 뭐 시댁에서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럼에도 혹시나 계속 머리를 몸에 내밀고 기다리는 거예요 딸랑 할 때마다 혹시나 아이고 알죠 알지만 혹시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1년에 하루 기다리는 마음이 그리고 진짜 되게 재밌는 게 그렇게 막 축 처져 있는 어르신들이 가족이 오면은 그렇게 활기차 찾으시고 저분이 저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죠 네 그리고 되게 이제 막 이제 여기가 아프다 저기가 아프다 이렇게 막 애교전 애교로 생각하는데요 수정도 부르시고 아이처럼 네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유치원이 되게 요양원이랑 비슷한데 비리 부분도 그렇고 유치원은 엄마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노력하죠 막 근데 전 솔직히 요양원은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게 이걸 과연 알고 싶으실까 과연 오히려 그냥 좀 모르고 싶진 않으실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면 알수록 불편해지는 거죠 이런 문제는 뚜껑 처음 여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마음이 엄두가 안 드는 거죠 막 개첨 전체가 그래서 이걸 과연 보면서도 내가 불편한 진실인 거죠 너무 마주치고 싶지 않은 현실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319회 토요일 순서에 권진왕 기자하고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얘기도 요양보호사 얘기입니다만은 일단은 어르신들이 가시면 무슨 생활을 하시는가 그리고 또 삽입하고 국공립은 또 다릅니다 이것도 육아시설하고 비슷하죠 그거는 저희가 그것까지 다 다루진 못할 것 같고 일단 어르신들의 요양보호사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한 시간 동안 나눴고 다음 주 토요일에는 권진왕 기자와 함께 요양보호사들의 생활 아마 들으시는 내내 도대체 왜 시스템이 그렇게 굴러가는데 라는 질문을 계속 하고 싶어요 싶으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 Mús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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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úsica